생각보다 이게 방패가 좋으니까 야 뭐야 이거 체력 왜이래 아냐아 아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내가 또 이거 자만했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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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주고 옆잡 잡아주고 정면에서 들어올 때 불러주고 아 까비 들어올 때 불러주고 옆구리 쑤셔주고 가드해주고 아 막혔고 오케이 잡기 어우 나 클랩번 했죠 지금 되게 위험했어요 자 피 풀로 채워주고 자 이거는 막아주고 옆지게 해주고요 자 한 대 맞았고요 오케이 가드 어 체력 위험 상태 자 잡기 들어올 수 있어 2부로 잡기 들어올 수 있어 체력 채우고 피해 피해주고 엽치기 다시 한번 엽치기 지금 지금은 쇼부의 시간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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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함께 쇼부의 시간 체력 안 먹는 것도 하나의 재미지 총의 반지를 얻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총의 반지 플러스 원 준다며 야 누구야 나와 야 총의 반지 플러스 원 준다며 열심히 여기까지 일부러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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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야 아니 야 이거 내가 플러스 원 준다며 그래가지고 2회차에 가는 길을 접고 온건데 지금 회차 반지는 위치 달라요 아 미친 아 진짜? 그거 설립안쪽 2층에 있다구요? 왜 말 안해줬어 왜 왜 날 꼬시고 말을 안해줬어 그런 귀요미 뿅뿅이네 이거 이걸 낚네 어 그냥 진행했으면 됐네 왔으니까 그래도 핫도플 한번 키우고 가지 뭐 이요 뒷목각 요로시카님 기억할게요 응 기억하겠어 나 처음에 얘도 보스인 줄 알았잖아 웅덩이 그냥 3개 줌 서약의 연이 깊어졌습니다 웅덩이 없어 이제 갑시다 이것도 하나의 재미야 미친 미친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도를 나갑시다 자 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기사들이 대형 방패를 들고 오기 때문에 어 너 어? 너 차 좋은거 탄다? 나 포르쉐 타는데? 이런거에요 지금 더이상 여기서 이제 안돼 상대가 안돼 내가 아 얘네들도 있지? 얘네들이 이제 노가다가 아니라 진짜 길을 가기 위해서 죽여야되네 아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? 그래? 약간 좀 어린친구 모델이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어 꼭챙이 한번 나가구요 좋아아 어 친구 죽는데 뒤로 돌아가지고 말이야 어우 잠깐만 어우잠깐만 어우잠깐만 야 어 어 어 가만있어봐 뒤잡 안됐네 앞잡 쇼부아 하아 자 좋아요 잡아줍니다 여기서 정면에 물을 열었던가 그랬던거 같은데 아 잠겼네 그러면 이게 보스 쇼컷인가보다 지금 느낌이 그런거 뭔데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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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체력 다한거 봐 와 쎄다 얘가 제일 쎄 여기서 얘가 제일 쎄 여기 여기 지키는 애가 제일 쎄 일단은 열릴 수 있는 문은 다 열어봐 여기 왼쪽도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못 간다 너도 그렇게 되겠지 뭐야 뭐야 여기서 왜 이래 뭐야 쟤는 뭐 필요 없어 아 저 밑에 템 있네 저거 먹고 가죠 영웅의 소울 저거 얼마 얼마 나올까 저거 영웅의 소울 가면 3만원 2만원 나올 것 같다 왠지 느낌이 강자의 소울이 12,500원 나왔으니까 늙은 강자의 소울은 도대체 얼마 나오는 거지 자 여러분들 우리 비교의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옛 강자의 소울부터 한번 올려서 얼마 나올까요 12,500원이네요 자 그리고 늙은 강자의 소울은 2만원 예상하는데요 아 역시나 2만원이네요 영웅이면 5만원 사용하면 왕에게 필적하는 소울을 획득한다 왕의 필적하는 소울 그러면 10만원 정도 되겠는데 아 2만 5천원 아 미친 어떤 보스가 2만 5천원을 주지 지금 1템 보스니 함정 없잖아 여기 그치 자 왼쪽으로 갑시다 꿈이 크셨어요 거인의 불식 얘는 여기서 뭐하다가 무기가 개 귀여운 거 들고 있네 등치는 개 큰데 슬픔이 있다 친구만 있으면 나도 나도 인사 한번 응 잘가 저승에서 꺼져 자 갑시다 여기가 또 저기잖아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아주 그냥 파염이 그냥 오지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좋아 좋아 그렇지 넘어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때 마무리 그렇지 좋아 한마리가 아니야 얘네들이 개많아요 이렇게 두마리까지 모두 다 제거를 해주고요 저기 아래쪽에도 친구들이 또 있어 얘네들 신경쓰지 말고 얘네들 먼저 가야돼 가서 응징 데스 어 좋아 좋아 자 누워있을 때는 무조건 마무리 좋아요 얘네들이 1회차에 진짜 안죽더만 불이 약점이라고 그러더라고 얘가 근데 어째 불검 있으니깐 상관없다 어 미친 아 미친 뭐야 이거는 아니 이 이 자식들 패턴이 뭐 뭐야 왜 왜 안죽어 왜 왜 안죽어 어 야 아 깜짝 깜짝 놀랬네 이거 어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어 얘네들 이거 한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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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불씨 꺼지기 전에 그냥 시원하게 불 태워버려 그냥 됐어 오케이 다 죽였어요 죽었지 너 어 어 뭐야 보스야 아니 잠깐만 보였어 어 나 이 나 불 다 썼는데 지금 잠깐만요 여기 누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 아 엘드리치가 여기 사네 엘드리치가 그러네 엘드리치가 여기 사는구나 잠깐만 얘는 근데 지금 일단은 쇼컷을 오픈을 해야 되거든 보스 쇼컷을 그러려면은 자 그러려면 여기로 가야돼 여기가 진짜 무서운게 거미가 나와 거미가 아 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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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무조건 일로 가야돼 무조건 일로 가야돼 자 일로 가야돼 자 일로 내려가야돼 무조건 내려가야돼 무조건 어 왜 안오지 와야돼 와야지 정상인데 쟤가 쟤가 와야지 정상인데 왜저래 왜이래 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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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무서워 개무서워 무슨 가오나시같애 쟨가치로 마지막평같애 자 이렇게 가구요 자 저는 잠깐 화장실좀 갔다올께요 손을 가고 ま은두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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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8만원에는 도전한다. 도전 18만원 도전. 18만원 도전. 뭐야 얘네들 살아났잖아. 갑시다. 에스트 안채워. 에스트 안채우고 18만원 상태에서 도전. 애는 좀 달라 애가. 때려주고. 이 정도 때리면 애가 반응을 하거든요. 이때 들어가면 안돼. 이때 들어가면 죽어. 무조건 한타 맞아. 아무리 만타이를 뜨고 싶어도 킬각 보고 들어가야돼. 자 이걸 이렇게 때릴때는 아 이거 한번 피해주면 피할 수 있는건데 이거. 아 어쩐지 외벽이 있었구만 내가 보니까. 자 화살이 있을 때는 뒤로 도망가주면 됩니다. 이런식으로. 자 돼요 이제. 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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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고망갔네. 고망갔네. 오케이. 아 화살. 어 뭐야. 2타가 와? 야. 우와. 다타? 이렇게 많이 왔던가? 이거 그냥 붙어버려야돼 이거를. 참 아프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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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친. 아. 아. 아니. 미친. 18만원에. 소울. 냠냠냈스. 내가 오늘 얘까지는. 깨고 방종한다 내가. 개. 핵 날다갔네. 가자. 나와 나와. 창 들고 있는 애 좀 조심해야돼. 창이 리치가 길어. 더 볼 수 있겠다구요? 무슨 소리에요. 이번에 깹니다. 일단 소울부터 무조건 찾아야겠다. 내 소울 어디갔냐. 이런데 있는거 아니야. 소울 밖에 있었나요? 아. 저기있네. 와. 잠깐만. 오케이. 아. 지금. 되게. 운이 좋았어요. 그래서. 아. 도영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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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칼 불러주고 자 2페이지때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도망가는데 거의 매크까지 다 오기 때문에 자 저거올때는 답이 없어 어떻게 와 체력따는거 봐 와 체력따는거 봐 숨는다 숨어 예상경로로 가자 예상경로로가 아마 이쯤이지 않을까 싶다 아 저쪽에서 그냥 계속 하는구나 아 화살 잠불 먹어주고 나이 깰수있어 확신있어 아 가드 했는데 그건데 아 아 아 아 이거 집에 갈 때는 더 때릴 수 있는 깝이다. 야 이 미친 와 이거 연속으로 날라오는데? 아 이거 가드가 안되네 이거. 아 이거. 테이블 아,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좀 기다려주세요 다크소울은 여유가 없는 게임이에요 솔직히 죽으라고 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우신 분들 많습니다 내가 이따가 기록있으니까 읽어줄게 어 잠깐만 얘랑 부비부비하면 안되 집가기준 한대 때린다 이거 온다 오케이 이렇게 뻗었을때 음징대스 음징대스 오딜 한대 더 때리지 그렇지 마무리 집갈려고 한때 집 잡아버렸어 가는거 자 왕의장장 어우 한대 맞았다 왕의장장 엘드리치의 소울 좋아 좋아 이거야 두칠 닉네임 갖고싶다구요 두칠이니 너 진짜니 두칠이니도 있고 나도 그렇고 나 두칠 닉네임 갖고싶다 나 아니 두칠이니 나 조마문 닉네임 갖고싶다 마문이 됐어 나 지금 자 엘드로치인가요 깼구요 두세븐님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 두칠이니 어 두칠아 고마워 다음에 나도 같이 교환 입금하러 갈게 반달곰은 기호언니 팔로 고마워요 자 그러면 가도록 합시다 끝인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얘를 얘 간 다음에 잠깐만 얘가 이렇게 오 더 하나 있을텐데 자 플라나님 팔로 고마워요 뒤쪽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대 그거 타고 야 33만 세이브 간다 33만 세이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오늘 달린다 얘들아 엘리베이터가 어딨지 여긴가 엘리베이터가 어딘가 있는데 나 그걸 모르겠다 지금 잠깐만 다시 저기 들어갔다 아 어딘지 알거 같다 더듬이 국스님 팔로 고마워요 거의 도박이야 역시 남자는 도박에 빠져야지 여기쯤에 있었던가 여기서 가면은 무이 만나잖아 이제 그치 않니? 내가 그렇게 기억하는 아 저기 있네 저기에 길이 있네 여기 있구만 길이 여기 있구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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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와준 다음에 오케이 와 왕자 개 큰 것 봐 거의 이 정도 앉으려면은 엉덩이가 원장 아 보거형급은 돼야다 아 미안해 보거형 보거형 얘기하려다가 요새 많이 친해져가지고 실명 부릅니다 자 어 딱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보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가 아닌가봐 여러분 개 빡치면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다음 공략이 액박으로 뜬다 사진이 나 다음 거 어떻게 할게 다음 거 액박으로 뜨는데 아 이거 공략 쓰신 분한테 말씀드려야겠는데 차가운 골짜기 2호실로 가야된대 그럼 여기서 뭐 더이상 할 건 없네요 지금 차가운 골짜기 2호실로 가야되는구나 이제 어 잠깐만 스캔 한번 여기 오디오 아 아 그러면 여기 있었으면 그거 완전 핫플레이스였네 여기서 저기 그 어? 싸우는 거 보스랑 싸우는 거 구경하는 석이네 여기 내려갑시다